계속해서 워싱턴 정가의 소식입니다.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의미하는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입니다. 오는 11월 선거가 이제 두 달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른바 그구 마가 공화당에 대한 공격에 가세하며 기지층 끌어잡기에 들어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MBC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구 마가 공화당의 준파시즘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이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해롭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내부에서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당파적 차원이 아니라 미국 국민으로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구 마가 공화당이 미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 세력을 뒷받침하는 전제적인 철학은 준파시즘이라고 비난했습니다.